상병수당제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병수당제는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OECD 36개국 중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분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조속히 도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회 유재길 부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민주노총회 김철중 정책국장님 참여하셨습니다. 한국노총회 박기영 사무일처장님 참여하셨습니다. 한국노총회 이지연 미디어영보실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목 정책차장님 또 김윤정 정책본부 차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환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훈 선임간사님 조희은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몇 분의 발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유재길 부연장님 해주시고 한국노총 또 인도주의의사 실천협의회 해주시고 참여하는데 이렇게 순서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부연장 그리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유재길입니다. 아프면 3, 4일간은 집에서 쉰다는 지침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제1의 수칙입니다. 그러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프면 휴식이 아니라 아프면 아주 집에서 쭉 쉬라는 게 해고통보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과급여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등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소득 중단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상병수당은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있고 그만큼 미국도 주별로 법적 근거를 위해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상병수당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지금까지도 관련 대통령령을 마련치 않아 상병수당제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건강보험의 흑자는 21조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흑자는 국가와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잘 운영해서 발생된 흑자가 아니라 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한 생계형 흑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상병수당 소요 재원은 연간 최소 8천억 원, 최대 1조 7천억 원이 추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재원은 복지부 차관이 말하고 있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 없는 재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교양 직원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 장교양 재정 10조 원 중 그 중에 10%는 부당허의 청구라고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연간에 사무장병원에 3조 원이 부당 청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64조 원 10%면 6조입니다. 합의 7조 정도가 부당허의 청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공단과 심평원 등의 부당허의 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그 재원으로도 충분히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복지부는 지금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축 사무처장입니다. 간략하게 재원 문제는 민주노총 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대공항 이후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북극과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최근 보면 금융위기 때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태국 금융위기 때 공공의료보험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책임질 분야의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좋은 시점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삼진에서 말씀하셨듯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거나 감염병원, 감염연구소, 공공의료 확충의 부분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실 감염병 위기로 근로자들하고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쉬어야 되는데 쉬는 문제와 소득 문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사업주의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입니다. 국제적인 OECD 전체적으로 미국병원은 다 도입이 돼 있는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프면 쉴 수 있고 쉬면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인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은 비정규직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는 공공기관 출신인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정도는 한 20일 정도의 유급병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제도는 있지만 이걸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직장 내에 눈치 보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직노동자가 돼 있고 그나마 사회적으로 조건 좋은 노동자들이 수준이 이러한데 밑에 오인이나 사업자나 중소사업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인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이 반드시 도입이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법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강혹히 촉구드립니다. 먼저 의료인으로서 저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1수칙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쉰다는 걸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라고 이미 꼽은 바가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무읍이거나 월급이 깎일 때도 아플 때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도 기침과 오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를 다 마친 후에 퇴근해야 했고 증상이 있음에도 다음날 출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방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파도 쉴 수 없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6%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소득 보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통증도 참고 견디다가 큰 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쉬거나 입원 진료를 해야 되는데 외래 진료만 받고 있다가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부터 강화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보장성이 100%가 되더라도 상병수당 유급병가가 없으면 제대로 된 중산층도 아프면 쉴 수가 없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에 정액 민간보험에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민간보험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수당을 도입을 해야 진정으로 보장성 강화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방역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공적 의료제도가 자신있고 방역에 자신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신뢰할 수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이종훈 관사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을 재규축해서 이른바 사회적인 항체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질병에 대비한 소득 보장 정책의 항체로서 앞서 여러 발언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상병수당 도입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아까 잠깐 말씀 또 나오긴 했지만 유급병가를 도입하는 것 또한 그리고 법제화하는 것 또한 시급합니다. 유급병가라는 명칭과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만 질병에 대한 소득 보전 제도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은 업무상 6개월 그리고 업무 외 2개월의 유급병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업무 외에 질병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소득 보장 제도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 시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공무원이거나 혹은 회사에서 단체협의학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표가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중 겨우 7% 정도만 유급병가를 보장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플 때 연찰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연찰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작년 6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긴 하지만 공무원 유급병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상병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했던 생활임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유급병가 지원 제도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급병가의 법제화,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아플 때 쉬라는 생활방역 지침이 실효성이 정말 있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과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분의 발언을 들었고요. 이어서 기자회견 문 낭독 읽겠습니다. 한국노청의 김윤정 차장님, 민주노청의 김철중 정책국장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프면 마음 편히 쉬어야 한다. 상병수당 제도와 유급병과 휴가 즉시 도입하라.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심의고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질병 관련 소득 보존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몸이 아픈 노동자는 아파도 일을 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소득 감소를 감내야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왔다. 수많은 노동자가 질병에 더한 가로로 죽어가거나 극허한 소득 감소로 인해 빈곤의 늪에 빠졌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마음 편히 치료를 전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주저하시피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법 제50조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 결국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가 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의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보건사의 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의 보장은 기업의 7.3%에 불과하다. 유급병가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푸실한지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 휴가가 법제화하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 감소에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휴가를 즉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남미순 의원 건강과 대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인도시스천의사협회 참여연대 항노총 네 이상으로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 휴가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